두 전자에 대한대 한대 아 허락해줘 지 지혀야 오 오늘 시간이 돼? 안녕히고 لاب 파이브 뮤직앤댄스에 다니고 있는 15살 허지오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됐는데 한번 제 일상 속으로 가볼까요? 화이팅 느낌! 김은 les의 이랬는데 이게 포인트 안무옴이네요. 이게 포인트 안무인 것 같네. 취미 이것이 이 곡은 저의 개인곡입니다. 제가 연습할 두 번째 곡입니다. 보컬 연습을 끝내고 댄스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지영이 누나에게 지호란? 지호는요. 완전 예의가 바르고요. 인사도 잘하고요. 연습도 진짜 최고예요. 짱짱 열심히 하죠. 이제 마저 못했던 디테일을 정리한 다음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니터링 중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디테일을 덜 잡긴 했는데 본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에게 지호란? 네? 지호는 항상 늦게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춤 노래 둘 다 소홀히 하지 않는 학원에서 몇 되지 않는 학생이에요. 감사합니다. 허! 허락해줘. 지! 지호야! 오! 오늘 시간 돼? 아! 어? 뭐야? 안녕히 계세요. 지금 시간은 11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하루를 보여드렸는데 너무 연습만 해서 재미가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카메라랑 친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